반갑습니다. 아마추어리안골프슨클리닉의 수익연구가 황진웅입니다. 드디어 다시 제 연습실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요즘에 골프전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죠. 여기에 짐이 한가득 있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골프, 테니스, 서핑 이런 걸 하라고 하면 12시간 하루에 24시간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치우라고 하면 제가 치우는 건 정말 귀찮아요. 그리고 하루에 뭔가 치우라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치우다 보면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워야 돼서 여기 치우는 데만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계속 월세도 나가고 또 골프전에서 하면 거기도 골프전 사용 이용료도 내고 그 다음에 뭔가 그래도 제 공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치워서 아직 연습실 풀로 다 치운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는 영상을 찍을 정도로는 치웠습니다. 그리고 천도 갈았어요. 천도 막 구멍 뚫려있었고 상태가 안 좋았는데 천도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천도 갈았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뭔가 많이 쌓여있죠. 여기도 원래는 깨끗하게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제가 왜 쌓았는지 오늘 요것들이 뭔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처음에 소개할 때 스윙 연구가라고 하잖아요. 아마추어를 위한 골프 스윙 연구가 그래서 제가 알아낸 방법들이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제 팁을 보고 아 저보건 진쌤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춤을 출 때는 제 닉네임이 더 댄서였거든요. 그래서 댄쌤 댄쌤 하다가 요즘엔 황진욱이니까 뭐 진쌤 진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그런 것들을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지 여러분들이 제 노력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런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팁은 무한정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연구를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이제 할 건데 연구를 하루에도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무한정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알려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해답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해답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수학의 정석 문제 풀라고 해보면 못 풉니다. 여러분들 못 풀잖아요. 그죠? 저는 행렬 행렬이 제일 쉽잖아요. 근데 행렬이 뭔지도 모르고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학의 정석을 딱 주고 풀어보고 못 푸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의 해답을 보세요. 그럼 해답이 이해가 갑니다. 어 행렬이 이랬냐? 아 옛날에 고등학교 때 행렬이 이랬냐? 아 그래 행렬이 제일 쉬웠어. 아 피타코라스의 정의는? 아 이런 거였네. 해답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가요.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보고 다시 수학의 정석을 풀라고 하면 풀겠습니까?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팁은 요즘에는 정말 같은 아마추어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많은 팁들을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 기초 시리즈나 아니면은 또 장타를 위하여 시리즈나 아니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시리즈를 많이 만들고 물론 그게 이제 카페에 올라가긴 하지만 예전처럼 유료 밴드나 이게 아닌 그냥 카페에 가입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바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는 저는 좀 프로 입장에서 좀 말하는 거긴 합니다. 프로란 저는 골프 프로가 아닌 다른 분야 몸을 움직이는 골프나 뭐 춤이나 똑같거든요. 골프도 스트레스 받지만 춤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배웠는데 자기 혼자인데 안 돼가지고 춤도 마찬가지 유튜브 뒤져가지고 아니면 누구한테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똑같은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알려드렸을 때 제가 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가 제일 답답해? 이거는 프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골프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답답하냐면 이런 리플이 답답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팁을 알려드렸는데 리플에 하루 뒤에 어? 해봤는데? 하 어렵네요. 하 뭔가 안되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되네요. 답답합니다. 그리는 리플을 보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그, 그 걸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얼만큼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고 다음날 하루만에 연습을 하고 그게 어렵니 안 어렵니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그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뭐 골프 한창 할 때는 10시간 이상씩 매일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상상 이상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낸 것들 그리고 그만큼 또 연습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수학의 정석처럼 해답을 알려드리지만 그 해답을 듣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몇 번 해보고 이게 어렵니 저한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잔소리를 잠깐 했지만 그냥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기상천외한 막 저보고 막 천재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기상 뭐냐 그 기초 CDD를 올리면 남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면 저보고 막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재는 아닙니다. 천재란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뭔가 스스로 알아내고 수학 문제도 금방 풀고 뭔가 외우는 것도 금방 외우고 그런 사람들이 천재지 저는 절대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알아내 저는 천재가 아닌 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제가 이제 여기 쌓여있는 것들 여기는 이제 제 클럽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정리를 한다라고 클럽 세팅하는 걸 여기인데 해놓고 여기는 이제 좀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도 와서 스크린도 치고 뭐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제가 쓰려고 하는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조금 쉽게 칠 수 있는 최대로 여기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걸로 바로 그냥 스크린 게임 치셔도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쫙 있는 거는 연습 도구예요. 연습 도구 제가 연습 도구를 사서 이런 것들로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 도구를 쫙 나열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연습 도구로 제가 그런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한번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둘게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나온 겁니다. 스킬스에 나온 이게 이제 이렇게 뒤를 쫓으면 이게 윙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모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돌아가면 윙 소리가 나죠? 처음에는 그냥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게 자기 멋대로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가 안됩니다. 여기 안에서 원심력이 원심력이 발생 관성이 발생해서 이게 백스윙을 하면 저절로 열려요. 내가 안 열고 싶 그냥 잘 보세요. 그립을 앉아보면 이게 휘딱 휘딱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골프채를 그냥 골프채를 하면은 그냥 똑바로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안에 모터가 돌아가서 이게 움직이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도구는 열었다 닫았다 전통적인 릴리즈를 연습하기 위해서 나온 연습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 아 저도 이렇게 릴리즈를 열었다 닫았다 모를 시기에 이걸 받아서 연습을 하니까 오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기 알아서 돌아가고 알아서 뭔가 골프 스윙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시끄러우니까 빼고 근데 이게 모터가 엄청나게 강하게 돌아가서 이 빼도 이거 스탑하는 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연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걸 몇 번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저걸로 연습해서 오 아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뭔가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빼는 그런 것보다 아 저걸로 연습하니까 뭔가 편안하게 열렸다 편안하게 다쳤다 이런 스윙이 되네 그래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치면은 나가네 그러면은 저걸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골프클럽을 잡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저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영화를 하나 틉니다 아니면 미드를 하나 틀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오면서 그냥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계속 그냥 흔들면서 미드만 보고 있어요 영화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동작을 처음에는 몸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머리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 이렇게 돌아가네 어 내가 아 이때까지 생각한 릴리즈랑 좀 다르네 머리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몸이 반응을 하지만 머리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로 이해한 거는 무조건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 이해한다고 몸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머리로 이해한 걸 그러면 뭘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 빼려면 뭘 해요 헬스장 가죠 그죠 근데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한다 일반적으로 러닝머신 하면 한 3분에도 지겨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분 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앞에 핸드폰 놔두고 재밌는 프로 뭐 무한도전 이런 거 틀어놓고 아니면은 저처럼 미드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달리면은 뭐 한 시간도 그냥 쉽게 달립니다 그러면서 그 달리는 방법이라든지 살이 빠지잖아요 그게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머리로 이해한 거를 몸에 새겨 넣어서 몸은 무의식적으로 그 동작이 나와야 그 동작을 자기가 몸이 이해를 하고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미드 하나 틀어놨어요 계속 그냥 흔들고 있습니다 미드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 보다 보면은 저는 미드를 보면 집중력이 좋아서 하나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보냐면 한 8시간 이상 봅니다 한 5편, 6편, 7편, 8편 그 정도 봐요 그 요즘에 무빙 무빙도 보자마자 재밌어가지고 8편까지 지금 8편까지는 않나? 아 9편, 10편까지는 않나? 1편부터 8편까지 보고 아침에 잤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뭘 하고 있냐 그때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더라도 그냥 마냥 가만히 앉아가서 드라마를 보면은 재밌는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게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한 8시간 8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8시간으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값진 시간에 그냥 마냥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끝나면은 그냥 그 시간은 저는 날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항상 저는 뭘 해요 내 도움이 되는 거 뭐 골프가 아니면 테니스가 뭐 내 삶에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내 삶을 행복하게는 해주잖아요 재밌으니까 그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 재밌긴 하지만 저는 내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활동적으로 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삶을 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는 재밌기는 하지만 그거는 시간을 버리고 삶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빙이란 걸 보는 동안에 계속 8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해요 뭔가를 저는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루 연습할 거를 정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하루 연습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끄고 나서 이제 또 제 연습만 연습 시간이 이제 되면은 이제 제가 지금 영화를 뭐 받고 있냐면 조녹포를 받고 있어요 조녹포 제가 좋아하는 견자단 제가 견자단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간지나는 걸 좋아해서 견자단 나오는 조녹포 그러면 조녹포도 보면은 한 2시간 이상 뭐 영화 같은 게 2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2시간 반 동안 요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아 재밌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난 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 오늘의 연습 뭐 할까 그러면은 아 요거 저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희한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희한한 도구가 있으면 그걸 사봐요 요거는 뭘 것 같아요 활입니다 활 이거 뭐 하냐면 활 쏘는 사람들이 활 땡기는 거 이 힘을 기르는 연습이에요 골프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쵸 활 쏘는 사람도 이걸 안 들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백스윙에 요런 게 있잖아요 백스윙을 뭔가 이렇게 회전을 하지 말고 뭔가 활 땡기듯이 이렇게 해라 요걸로 연습하면 돼요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잡아서 활 땡기듯이 요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미드를 보면서 계속 요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연습도구를 이런 걸 사면은 그 연습도구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연습해라 이거는 무조건 요거겠죠 활 땡기는 거 근데 저는 이런 연습도구로 저만의 연습을 방법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연습도구를 활용해서 더 도움이 될까 골프의 도움이 될까 테티스텐스의 도움이 될까 그러면 요걸로 또 어떻게 연습할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제가 등짝 등짝을 쓰는 거를 이제 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뭐 골프 기초 시리즈 20 지금 28단 29단 30단 보시면은 등짝을 쓰는 걸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등짝을 어떻게 연습할 것 같아요 요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발이 끼워놓고 이렇게 잡아서 이걸 좌우로 요렇게 당기면은 무조건 등짝으로 당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당기면은 앞 잘 보세요 내 앞면을 사용하면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면을 사용하니까 이게 백스윙 이렇게 뒤집어지고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좌우로 요렇게 당기면은 앞면을 못 사용합니다 앞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이 이렇게 기울여야 내 앞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로 요렇게 당기면은 무조건 내 등짝으로 잡아 당길 수밖에 없어요 요걸 요렇게 연습하고 또 어 요걸로 또 뭐 연습했더라 아 요런 것도 연습하고 요렇게 뒤에 타가지고 요렇게 차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게 프레임 춤을 출 때 이렇게 턴돌 때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뒤에 딱 잡혀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등짝의 프레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요거 가지고 연습방법을 한 100개도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도 그리고 또 요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영화 틀어놓고 한 5시간 넘게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가 알아내는 방법들은 제가 머리로 생각을 해서 어 이런 방법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절대 머리로 생각을 하고 머리로 고민을 해서 이런 방법 연습방법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게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걸로 연습을 할 때 아까 말한 연습방법을 정해놓고 그 연습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요 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연습방법이 도움이 되나 그냥 싶어가지고 아까 말한 영화를 틀어놓고 한 3, 4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 4시간 동안 4, 5시간 동안 하면은 아까 말한 몸이 그 동작을 기억을 하고 몸의 습관이 그 동작에 입혀져요 그 동작이 몸의 습관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동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4, 5시간 뭐 많게는 8시간도 뭐 영화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무조건 8시간 동안 계속 하진 않지만 하다가 좀 앉았다 쉬었다가 하다가 앉았다 쉬었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움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걸로 제가 나름 연습방법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놓고 열심히 한 4, 5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을 딱 쳐봐요 근데 공을 딱 쳤을 때 처음에 딱 느껴지는 게 뭔가 오 내가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 연습방법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내 몸이 어떻게 바뀌고 어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저거는 이제 아까 말한 등짝이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앞면을 사용했는데 저걸로 등짝을 연습하니까 어 나도 모르게 앞면이 아니고 등짝이 사용되네 오 아 이게 골프수인인갑다 그렇게 제가 알아내서 몸으로 알아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사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처럼 몸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등짝을 사용하는 거 뭐 저 기구를 사서 저처럼 5시간 6시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 수영 제가 요즘에 수영도 하거든요 수영일 여러분들이 못하는데 유튜브 자유형 열심히 보고 자유형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발차기 열심히 유튜브 발차기 한다고 보고 딱 합니까 자유형을 하기 전에 죽어라 발차기를 하면서 기판을 잡고 발차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일단 몸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노력 없이 어 제가 알아내거나 이런 것들이나 그런 몸으로 알아내는 노력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 그 노력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오 이거 해봤는데 어려워요 안 되워요 그렇게 리플이 올려면 답답합니다 이게 야 내가 알아낸 방법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 골프가 그래 쉽나 사람의 몸의 움직임은 그렇게 쉽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 뭐 중심이동 그냥 중심이동도 뭐 춤이라고 하면 중심이동 이거 하나 하는데도 20년이 걸렸는데 야 이걸로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어 몇 번 해봤는데 안 되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정말 저는 프로 입장에서 어 몸을 그만큼 혹사시키면서 알아내는 것들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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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프로잖아요 각각의 프로 뭐 골프 프로 테니스 프로 저처럼 춤의 프로 뭐 무술의 프로 뭐 복싱의 프로 모든 프로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들은 전부 다 저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나 가르쳐 준다라는 거는 자신이 수십만 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뭐 일만 시간의 법칙 뭐 있잖아요 일만 시간의 법칙 하면 모든 모든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에서 달인이 되려면 최소한 일만 시간을 이제 지내야 이제 뭔가의 달인의 경제에 오른다 일만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개뿌리에요 10년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자기만의 뭔가 팁이나 아니면은 어 자기가 하는 동작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 프로들이 말하는 그런 기본 아니면은 뭐 거리가 요즘에 이것만 하세요 수직 낙하 이런 거 수직 낙하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하나를 익히는데 골프 프로들이 얼마나 공을 몇 번 몇 개를 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번 해보고 어 이건 아니야 몇 번 해보고 어 잘 되는 거는 아 이건 맞네 그런 것만 요즘에 너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한 번만 공을 딱 쳐도 머리로 이해하고 한 번만 공을 딱 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로프트를 세우는 거 뭐 뒷면으로 치는 거 요런 것들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공을 한 번 딱 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들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정말 정말 중요한 것들 이걸 만약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술을 익히면은 여러분들이 골프가 정말 쉬워지고 어 여러분들의 고민을 정말 스트레스를 정말 줄일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그러면 제가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익히면은 여러분들은 골프를 진짜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익히려면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10년을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연습하겠어요 안 합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10년 연습 하라는데 그렇잖아요 당장에 골프가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스트레스 빠져 죽겠는데 이걸 2시간씩 10년 하라네 안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골프 연습을 안 할 것 같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골프는 평생 운동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연습을 하는 동안에 그냥 제가 알려드린 거를 10년 동안 계속 그냥 꾸준히 연습하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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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오르면서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결실을 맺어서 나중에 굉장히 좋게 쉽게 골프를 잘 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뭔가 필요한 거 뭔가 잘 되는 것만 쏙쏙쏙쏙쏙 하려고 하고 뭔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거는 안 하면은 발전을 못해요 발전 발전이라는 거는 어렵고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좋은 기술이 들어가는 걸 연습을 해야 꾸준히 발전을 합니다 느리지만 근데 당장에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만 하고 당장에 또 다른 방법만 쳤고 그러면은 처음에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끼고 또 이거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뭔가 또 막히고 안 된다라고 느끼면은 골프가 점점점점 스트레스로 와요 어 이거 분명히 잘 됐는데 이거 내 잘 됐는데 왜 안 돼 어 그러면 다른 방법 어 이 방법 해볼까 이게 또 잘 이게 될 것 같은데 아 또 안 되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내고 쉽게 잘 될수록 또 쉽게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골프에 공만 하나만 잘못 맞춰도 무조건 스트레스야 나는 잘 돼야 되는데 금방 잘 돼야 되는데 이거 공만 맞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린 세대들이 골프로 유입됐다가 골프에서 다 빠지죠 그죠 왜냐 골프 유튜브 요즘에 왜 골프로 유입 많이 된 것 같아요 연예인들 많이 나와서 골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골프 재밌는갑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하도 많이 골프를 하니까 치죠 그러면 또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오자마자 그냥 프로에게 레슨 받고 비싼 돈 내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냥 스크린 바로 치고 무조건 유튜브로 그냥 유튜브로 그냥 레슨을 보고 따라 하겠죠 그러면 전부 다 요즘에 유튜브만 검색하면 이것만 하면 싱글한데 이것만 하면 250m 똑바로 날린데 이것만 하면 아이언이 레이저래 오늘도 레이저 레이저 핀에 갖다 붙인대 이것만 하면 쇼게임 완성 어프로치 다 붙인대요 이것만 하면 쇼퍼팅이 다 들어간대 무슨 달고즈보다 더 잘 치겠다 나는 그런 것들만 올라오니까 요즘에 어린애들이 그런 것만 보고 따라했는데 오씨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번 했는데 어 됐다 그럼 와 내가 잘된다 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그게 잘되면 골프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또 안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고 오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오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안되고 안되고 에이씨이 골프 어려워 때려쳐 안해 난 테니스 할래 테니스 다 빠지죠 요즘에 유튜브가 더 그래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그 MZ세대에 뭔가 골프로 유입된 MZ세대들이 나가는 이유를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들 막 자기들 골프장이 비싸지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유를 하는데 MZ세대들 빠지는 이유 프로들 탓이에요 죄다 그냥 이것만 하면 하루에 10분만 하면 하루에 3분만 하면 다 잘된다고 하는데 안되는데 그럼 골프를 안하죠 당연히 그죠 잘돼야 되는데 안되는 어린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합니까 어린애들이 빠지는 애들은 프로 때문에 요즘에 하도 어그로를 끌고 무조건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프로 딴다 레이저 그 프로들 때문에 어린애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프로들이 굉장히 골프를 입문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열심히 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요런거에요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 들어오면 99명이 다 빠져요 왜냐하면 춤도 처음에 가르칠 때는 요런 말들 많이 합니다 베이직만 잘하면 춤 잘 춥니다 고울 앞에서 2시간 동안 베이직만 하세요 베이직만 하면 개뿔 춤 못 춥니다 다 빠져요 근데 100명 중에 한 10명만 살아남는다 라고 해도 춤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 춤은 정말 어려운 춤이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배우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 배운 거를 자기 스스로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춤이라도 하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90명이겠죠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나머지 10명은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10명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쉽다라고 해놓고 100명 중에 99명이 다 탈락을 하고 어려우니까 어렵다라고 강조를 해서 100명 중에 10명이 살아남으면 그 10명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프로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골프라는 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함부로 쉽게 생각을 하고 하면 오히려 하지마라 이거 돈 드는 거고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그냥 하지 말고 다른 운동 테니스나 아니면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해라 쉬운 운동을 해라 근데 네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할 거고 골프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막 손에 피 터지면서 굳은살 제일 굳은살 보면 아시잖아요 굳은살 베기면서 온몸에 멍이 들면서 갈비 부풀어지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를 하루에 정말 열심히 할 생각 있으면 해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새겨놓고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만 남은 게 훨씬 더 인구 증가가 많이 늘어요 한 번에 우우 갔다가 한 번에 우우 떨어지는 것보다 하시겠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아마추어인데 왜 그렇게 저도 다른 분야의 프로로서 활동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프로로서 잔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습도구라고 했으니까 연습도구 또 뭐있냐 자 요거는 샤프트가 정말 짧죠 저는 뜬금없는 생각을 정말 잘합니다 샤프트가 항상 저는 이제 48인치 그 다음에 50인치 그리고 저는 요런 것들로 연습합니다 요거는 샤프트 두 개 끼운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한 2미터 좀 넘겠죠 그리고 제가 공원에 가면은 요걸 샤프트를 세 개 끼운 거 있어요 세 개 끼우면 이게 4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밤에 혼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4미터짜리로 이렇게 휘둘러요 그러면은 굉장히 한 45.5인치 요걸 45.5인치도 웨지보다 짧겠죠 4미터짜리인데 그러면은 그런 걸로 연습을 하면은 일반 골프채 길이로는 못 느끼는 그런 4미터짜리로 하면 진짜 낚시대인데 낚시대 중에서도 엄청나게 강하겠죠 왜냐면 낚시대는 길어지면 길어지면 굉장히 얇아져서 뭔가 잘 휘잖아요 근데 이 샤프트는 길어져도 어차피 탄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습니다 많이 좋아요 그래서 4미터짜리로 제 딸내미 골프할 때 올라가서 하면은 이 4미터짜리를 휘두르다 보면은 정말 이 샤프트 탄성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샤프트가 언제 탄성을 만들고 언제 와 도착해야 되고 이게 잘 보세요 여기서 드라이버는 여기서 요만큼 오면 바로 끝입니다 근데 4미터짜리는 저기서 이만큼 와야 돼요 근데 저기서 이만큼 오는 동안에 내가 몸을 먼저 돌린다 그러면 헤드가 저쪽 뒤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샤프트 탄성을 만들기 전에 절대 내 몸을 돌리면 안 되는구나 샤프트 탄성을 다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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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올 때까지 나는 버티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버티는 거 돌리지 말고 버티는 거 또 기초실에 알려드렸죠 그러면 그거 버티는 걸 연습을 제가 이제 어떻게 태드갔냐 4미터짜리로 그걸로 공원에서 맨날 막 이렇게 정말 정말 그냥 4미터짜리로 혼자서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휘두릅니다 그리고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도 휘두르고 브레이크 거는 거 제가 또 브레이크 거는 거를 기초 시리즈를 올렸는데 또 바로 리플이 달리더라고요 브레이크 거는 거 아 이론을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4미터짜리 만들고 공원에서 저처럼 2시간 동안 매일 그냥 4미터짜리 휘둘러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론을 몰라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4미터짜리를 휘두르면 그렇게 그렇게 알아내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들 맨날 이것만 한 10분만 잘 된다라고 개사기에요 개사기 죽어들이 10분만 해서 프로가 됐나 하루에 골프 10분 연습해서 프로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프로들이 프로가 되려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연습할 것 같아요 최소한 8시간 이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들은 그렇게 연습해놓고 하루에 10분만 하면 골프가 잘 되네 개소리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고 자꾸 그런데 홀리면 안 돼요 프로들이나 전화 알려주는 기술은 시간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어렵다라고 안 하면 안 돼요 골프는 평생 운동이란 말이에요 계속 연습이 어차피 연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연습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연습을 하는데 그냥 내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좋은 그 연습만 맨날 해서 더 계속 망가질 거냐 평생을 어렵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서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며 발전을 할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어려운 것만 연습해요 항상 어려운 거 그리고 또 연습도 뭐 있냐 이거는 찰랑찰랑 이건 낭창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걸로 연습을 뭐 하느냐 등짝 때리느냐 이걸로 등짝 때리 등짝 때리는 연습 때리기 등짝 때리기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때리기 왜냐하면 장타자도 이쪽으로 때리다가 샤프트 부르거든요 때리기 그리고 또 저는 이걸로 뭘 할 것 같아요 이제 존역 틀어놓고 3시간 동안 때리겠죠 계속 때리고 때리고 그래서 이거 때리다가 제가 계삭이 돼있으면 1탄이 나오는 겁니다 배노건 레깅 레깅을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닌 위로 드는 거다 업을 해야 된다 이거 등짝 때리다가 나온 거예요 등짝 때리다가 등짝을 때리고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계속 등짝 때리면서 그것도 한 몇 달 하다가 뭐 한두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아닙니다 저는 뭐 연습하면 몇 달 합니다 하루에 막 그렇게 계속 미드 틀어놓으면서 그래서 저는 미드를 계속 받아놔요 재밌는 미드를 재미없어도 내가 연습을 하면서 뭔가 무의식적으로 연습을 내가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절대 내가 이걸 해야지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연습을 몸에 계속 새겨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의식은 딴 데 팔려 있어야 돼요 다른 데 팔려 있는 상태에서 그 동작을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몸의 습관이 되지 내가 자꾸 이 동작을 해야지 이 동작을 해야지 이 동작을 해야지 머리로 생각한다고 그 습관이 몸의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다가 좌회전해야지 우회전해야지 어떻게 가야지 저 차로 끼어들까 막 가 운전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운전 많이 한 사람이죠 그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왔다 갔다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인 동작이란 말이에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저는 핸드폰 보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가 알려드리는 거나 프로가 알려드리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연습을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거를 의식하면서 자꾸 그 동작을 하지 말고 내 의식을 딴 데다 팔린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게 몸에 쌓이고 아까 말한 3시간 4시간 연습을 나는 그냥 테레비를 보다가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딱 끝나고 나서 공을 딱 치는 순간에 뭔가 달라져 있어요 그게 몸의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연습도구 뭐 있냐 저는 이런 것도 압니다 이거는 테니스예요 테니스 이거 뭐예요 볼링공이죠 이거는 볼링 연습하는 거예요 볼링을 스핀을 걸 때 요거 요 위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볼링하는 사람들이 스핀 거는 연습을 해요 제가 볼링도 안 저는 볼링 안 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볼링을 했어요 어릴 때 볼링에 미쳐가지고 하루에 혼자 가가지고 하루에 혼자서 막 30게임 이상 치고 하긴 했으면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볼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볼링을 할 생각은 없어요 테니스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테니스는 하는데 근데 왜 있는 것 같아요 테니스도 스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스핀 거는 저는 이제 골프는 가까운 거리를 스핀을 걸진 않잖아요 먼 거리를 스핀을 거는데 테니스는 정말 가까운 거리를 스핀을 잘 걸어야 돼가지고 하 이걸 스핀을 저는 못 걸겠더라고요 골프를 멀리 치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아 나는 탑스핀을 걸고 막 스핀을 잘 거는 걸 연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인터넷을 뒤집니다 뒤지다 보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볼링 유튜브 쇼츠에 볼링 연습을 하는데 요게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막 스핀을 요렇게 걷는 연습을 하네 야 이게 도움이 되겠다 테니스는 어차피 볼링이나 뭐 어차피 그냥 손으로 이렇게 테니스 라켓도 요렇게 잡아 손으로 이렇게 와이퍼 스윙하면서 스핀을 걸고 볼링도 요걸로 스핀을 걸잖아요 그죠 요거 사가지고 볼링도 안 하는데 요걸 사서 또 미드 틀어놓고 요걸로 계속 이렇게 스핀거 넥을 연습합니다 3,4시간 4,5시간 동안 계속 연습을 해요 또 뭐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는 아이스하키 연습도그 이거는 비쌉니다 요거는 얼마 안 해요 요건 당근에서 공짜로 볼링공 공짜로 요거는 한 이거는 한 4,5만원 그 정도 하나 그래서 샀는데 요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장력이 있어가지고 고무줄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요렇게 이렇게 파워를 내는 겁니다 요거 관세 포함해서 한 60만원 이상이에요 60만원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이거 안 들고 있을걸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아이스하키 선수도 아니고 아이스하키도 안 하는데 이거 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서 뭐 점수를 제일 잘 내고 골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타이거우즈 잭 니클라우스 벤 호건 뭐 이렇게 있겠죠 요즘에는 뭐 로리 맥길로이 있겠죠 뭐 근데 저는 세상에서 스윙이 제일 좋다 스윙에 뭔가 기술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타이거우즈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제이미 세들로시키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미 세들로시키보면 PGA 선수들도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스윙을 해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거든요 PGA 선수들은 절대 못하는 기술들을 골프 재들고 희하는 기술을 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제이미 세들로시키가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하면 뭔가 비밀이 있나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우라고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데 거리를 또 후덜덜하게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스하키가 도움이 되겠다 그럼 아이스하키를 내가 할 수는 없고 아이스하키도 장비도 비싸고 돈도 엉망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하는데도 별로 없고 아이스하키를 하기는 어렵고 뭔가 아이스하키 연습도구가 있나 검색을 하다가 여기 있다라고 오씨 바로 샀죠 저는 바로 지릅니다 일단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바로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 캔버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장력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손목 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몇 번 치다 보면 손목이 아파요 이게 치다 보면은 그러면은 손목이 아프다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필요 없는 힘을 쓴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요런 거야 이걸로 굉장히 세게 치려고 하면은 손목이 아픈데 제이미는 굉장히 살살 쳐도 그냥 살살 치는 느낌이 들어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마 생각을 하다가 또 잔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아 그러면은 안 아픈데도 파워를 내자 그게 아마 비밀이다 뭐 비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탑 쳤을 때 이게 가는 길이가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탑 쳐서 요정도 옵니다 요정도 여기 이제 중앙에 접히는 내가 방금 스피드를 치면 요정도로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그립을 꽉 잡고 이렇게 쳐야 꽉 잡은 상태예요 이렇게 쳐야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은 제 그립을 굉장히 악력을 많이 잡고 내가 일부러 힘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손목에도 통증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힘으로 치는 거죠 힘을 안 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립을 거의 안 잡고 뭔가 힘을 뺀 상태도 같은 길이의 에너지로 이렇게 같은 길이를 보내죠 결국에는 이게 이만큼 가는 에너지 요만큼 가는 에너지 그게 다 에너지를 잘 씨르면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을 빼고도 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힘을 빼면 이게 당연히 안 가겠죠 요만큼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힘을 빼면서 이제 점점 스윙을 자꾸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예 그립을 안 잡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조금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꾸 연구를 해요 힘을 더 빼는데 저게 더 많이 가게 하려면 아 내가 힘을 빼고 요쪽으로 칠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힘을 줘야 되네 그러면 아 내가 이쪽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닌 요쪽으로 힘을 줘 볼까 백스윙을 하고 이쪽으로 힘을 주면은 뭔가 그립을 꽉 잡아야 되는데 백스윙을 하고 아 요쪽으로 힘을 주면 내가 힘을 빼도 오 요만큼 가네 요쪽으로 힘을 주고 힘을 둠 빼도 같은 길이가 가거든요 요거 하다가 레깅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레깅 샬로우 제 연습 도구의 연습 도구 사이드 밴딩 연습 도구의 연습하라고 하는 기술 요런 것들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또 미드 틀어놓습니다 아니면 조녹 포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리고 또 저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를 안 끝나요 그걸 매일 합니다 매일 요즘에는 골프를 많이 안 했어요 요즘에 테니스에 미쳐가지고 VR로 맨날 테니스하고 여기서 테니스 여기서 계속 요걸로 스핑크를 걸고 있고 그리고 제가 테니스 연습을 뭘 하냐면 인스타에서 요걸 하나 봤어요 저는 자전거도 안 탑니다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근데 인스타에 가니까 테니스 채로 탑스피 걷는 법에서 요거 테니스 채로 요걸 계속 요렇게 하더라고요 오! 와 요거 도움되겠다 그래 당근에서 요거 6만원대 사와가지고 자전거도 안 타는데 요걸로 미드 틀어놓고 요걸로 계속 탑스피 안 테니스 채가지고 테니스 채 어디 있나? 어 테니스텐 저쪽에 있네요 테니스 채가지고 계속 탑스피 아 테니스 채로 안 했다 테니스 채로 하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제가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태권도 미트는 좀 안 아프거든요 태권도 미트 가지고 요걸 계속 이걸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미드 보면서 미드 보면서 미드 보면서 한 다섯 여섯 번 보면 다섯 여섯 번 보면 한 다섯 여섯 시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요걸 하고 나서 또 테니스를 하면서 뭔가 스핑이 잘 걸린다 그러면 또 제가 또 나중에 테니스 유튜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술을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프로들 중에서도 뭐 정말 말을 잘 듣는 그 다음에 특히 성격이 약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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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람을 많이 가르쳐봐서 남자들은 일단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만의 방법들을 항상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영업 비밀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처럼 그냥 자기만의 기술로 나옵니다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여자들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시는 남자 같은 여자들 많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아 그런 여자들은 약간 남자 같은 여자들은 또 남자랑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스스로 막 알아내려고요 근데 정말 그냥 여자다 하는 할 여자다 뭐 제가 프로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나윤 프로님 아니면은 뭐 그 그 김아림 프로님 그 다음에 또 또 여자 여자 하신 분이 오 이건 좋은 게 여자 여자 하는 성격이에요 좋은 성격 좋은 성격 뭐 남자처럼 이런 성격 남자 같은 성격은 이제 뭐 박성현 프로님 아니면은 김아림 프로님 그런 이제 남자 같은 성격이고 그러면 자기가 장타를 이기 위해서 미친듯이 하고 정말 그냥 교과서처럼 배우는 누가 시키면은 그냥 그걸 열심히 하는 그런 프로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면 그 성격이 나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의 레슨은 거의 한 8,90%는 남자들이죠 그죠 뭐 이장훈 프로님 아니면은 뭐 뭐 몸팔팔모 하는 그분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뭐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좋아하는 동구리 프로님 아 같은 남자 프로들이잖아요 그러면 남자 프로들은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거리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만의 기술을 내기 위해서 정말 저처럼 희한한 연습을 오만 연습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걸 해내려고 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알아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은 귀로 탁 듣고 어 뭔가 아 그럴 것 같아 이야 정말 대박 뭔가 대단한 방법이야 야 연습장에서 해봐야지 했는데 안되네 얼씨가 어렵네 안해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여자여자한 프로들도 있죠 거리 안나는데 자기가 맨날 거리 자기는 거리가 안나는데 정말 교과서대로 정말 그 여자 프로님은 진짜 그냥 선생 한명이 이것만 해 완전히 그냥 주입식 교육만 시켜놓은 세뇌를 시켜놓은 그거밖에 모르는 자신의 골프에서는 자신이 선생이 가르쳐준 그 고아가서 이름밖에 모르는 그 여자 프로는 자신은 거리가 안나는데 맨날 헤드를 던지세요 요렇게 하면 헤드가 던져지네 이렇게 하면 비거리가 는다 썸네일에 이만큼 이 썸네일이 요만한데 폰트가 이만큼 다 차지하는 헤드가 던져졌네 이 방법 대박이에요 막 했나 그러는데 또 그런 그런 레슨을 보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왜냐 아까 말한 정말 그런 교과서만으로 기본만으로 다 잘되면 저나 아니면 남자들 저같은 저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같은 남자 프로들이 그냥 교과서만 보고 따라하면은 다 잘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되거든요 저처럼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만 배고 열심히 하면 다 잘되는데 왜 저처럼 다른 걸 알아내려고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막 5만대만 연습을 다 하면서 그렇게 뭐 할 것 같아요 그 교과서는 정말 모든 운동의 교과서는 실제로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면 또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냥 모든 프로들은 특히 뭔가 자기만의 기술이 있고 뭔가 파워가 있고 뭔가 스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스킬을 그냥 자기가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이런 연습도구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연습방법을 만들면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연습도구 여기 있는 거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요거를 연습도구 사용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제가 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끔씩 가질게요 저는 테니스 탑스피거는 요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요즘에 기초 시리즈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장타 시리즈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런 시리즈도 올리면서 영상을 최대한 제가 아는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발 하루 이틀 일주일 몇 번 해보고 나서 이게 어렵네 안되느냐 저 제발 판단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면 정말 그런 리프를 보면 그냥 이런 생방법이 안들어요 아 나는 이걸 알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게 진짜 내가 굳은살을 진짜 몇 번 근데 굳은살 오늘도 잘랐습니다 왜냐면 테니스를 하면서는 굳은살이 안 생겨요 여기가 왜냐면 테니스 그립은 말랑말랑하고 뭔가 세게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테니스라 할 때는 굳은살이 안 배겼다 다시 요새 골프 연습을 하니까 한 2주일 만에 다시 굳은살이 배기더라고요 그게 오늘 제가 요걸 잘라냈습니다 굳은살을 그러면 제가 굳은살을 잘라낸 거면 한 10년 넘게 해서 한 굳은살을 잘라낸 거면 한 몇백 번은 잘라냈을걸요 그러면 그 몇백 번을 잘라내면서 스스로 알아낸 내용 그리고 그 몇백 번을 잘라내면서 드린 시간에 그런 노력을 통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해보고 이게 어려워요 이러버리면 저는 답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아마추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뭔가 교과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몸을 잘 쓰고 춤을 췄었고 골프도 열심히 하고 제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들을 내가 연구를 하고 또 저는 또 춤을 많이 가르치면서 제 몸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바탕으로 어 그 제가 알려드린 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제발 하루 이틀로 판단을 하지 말고 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어 이거는 어차피 조금 약파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저는 정말 몸칩니다 춤을 추기 이전에 완전 몸치에요 그러니까 몸치가 정말 노력만으로 춤을 춰서 우리나라 최고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제가 춤을 잘 추고 끼가 있는 사람 저는 막 춤을 못 춰요 전 나이트 가면 춤도 못 춥니다 막 춤을 못 춰요 저는 로봇 같은 춤을 춰요 노력해서 그냥 만들어준 춤 웃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이 나이트 가면 막 춤을 못 추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몸치이자 피지컬도 타고나지 않는 사람이 노력만으로 해서 그렇게 알아낸 것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들 자기가 몸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저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공감대에서 제가 먼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알아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어 저만큼까지 노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아 진쌤은 왜 저런 소리를 했을까 아 이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알아 스스로 알아내보려고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보고 제가 말한 의미를 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걸 일일이 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설명이 부족을 하면 그 설명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또 저처럼 좀 스스로 알려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동작으로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또 레슨에 대한 비판하고 또 프로 얘기하고 뭔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하다가 보면 뭔가 말이 길어져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제 연습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서 이제 다시 기초 시리즈 영상과 그 다음에 장타를 위하여 아니면은 제가 이런 이제 정말 많은 연습도구와 정말 많은 잔머리와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저는 계속 알아낼 거거든요 저는 절대 프로는 못됩니다 프로는 절대 저 같은 성격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언더 쳤는데 이 스윙으로 이제 잘 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언더 쳤는데 스윙을 바꿔가지고 다음날은 90타 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절대 프로가 되는 성격은 못됩니다 근데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을 평생 계속 연구를 해서 계속 보물을 뭐 땅을 계속 파가지고 금을 파듯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스윙 연구가입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거나 프로 라이센스가 있거나 내가 잘 치니까 너희들을 가르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다독이면서 제 자신이 계속 뭔가 깨달음을 알아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낸 것들을 자기 자기만의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 다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말이 좀 굉장히 많았네요 간만에 많았네요 요즘에 영상을 굉장히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또 영상을 짧게 한번 올려볼게요 일요일에 이신이 시작된 일요일에 하나의